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쉽게 배우는 프리미어 2020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설정하는 거하고 영상을 불러와서 얻는 것도 배워왔죠. 이번에는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하고 프리미어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소스부터 한번 가져와 봐야겠네요. 여기 임포트 미디어 투 스타트라고 나오죠. 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있죠. 이 프로젝트 화면에서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임포트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걸 눌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빠르고 편하겠죠. 여기서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기 해볼게요. 보통 여러분이 영상을 불러올 때 어떤 게 영상이 사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옆에 필름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건 전부 영상이 되겠고요. 한 장짜리만 보이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누르시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원래 프리미어 작업을 하실 때 소스를 얹고요. 시퀀스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즉 작업할 수 있는 다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뉴 아이템에서 시퀀스라는 작업 다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시퀀스를 만드시게 되면 이 영상의 종류, NTSC는 방송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HDV도 있고 MP4용도 있고 여러가지 영상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작업 다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은 전문적인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열면 설정할 게 되게 많아서 힘들어요. 세팅 들어가서 다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편한 방법은 이게 원래 애프터 이펙트만 가능했는데 프리미어도 가능하게 됐어요. 이 기능이 정말 편해요. 뭐냐면 제가 불러온 소스랑 똑같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잡고요.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다 얹으세요. 그러면 제가 가져온 소스와 똑같은 작업 환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작업 다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영상이고요. 여기 MP4라고 돼 있죠. 제가 MP4를 가졌어요. 그 다음 위에 거는 뭘까요? 이거는 작업 다이가 되는 거죠. 작업 다이 없이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앞서 말씀드린 시퀀스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작업 다이들이 다 모여 있고 이 파일, 이 묶인 파일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그거는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그래서 부르게 되고 이것은 그냥 시퀀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에는 시퀀스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퀀스 1, 시퀀스 2.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방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이 사람은 복잡한 작업을 하고 이 사람은 간단한 작업을 하고 이 사람도 또 복잡한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한 방 안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테이블 하나하나를 시퀀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방 전체를 프로젝트라고 부르게 되죠. 꼭 기억하십시오. 기본 용어는 아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얹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업하기 위한 시퀀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시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옆에를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지점인데 그 지점에 시간 위치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프리미어는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자로 뭔가를 잰다거나 할 때 기준 단위를 뭘로 씁니까?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를 쓰죠? 이걸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본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길이에 대한 개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길이가 얼마가 돼? 그러면 한 30cm 될 거야? 그럼 대략 얼마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영상도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제 앞에 부분 중간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끝부분 이것은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은 초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시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초, 분, 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영상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 영상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예요. 그럼 뭐냐면 정지된 사진들이 반복해서 보여짐으로써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눈속임이 되겠어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영상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팔을 조금 움직이고 한 장 찍고 조금 움직이고 한 장 찍고 조금 움직이고 한 장 찍어서 주르륵 움직이면 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게 되겠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TV에서 영상을 봐요. 움직이는 걸 보죠. 그러면 보통 1초에 얼마가 지나가느냐 하면 30장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29.97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30장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죠.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들 있죠. 그것은 24장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 유튜브 같은 데는 용량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이 너무 크면 서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줄이죠. 그래서 보통 한 10프레임에서부터 한 20프레임까지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유튜브 같은 데에 올리는 것들은 30장 그대로 쓰기도 하고 막 60장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량이 좀 문제가 된다 할 경우에는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 15프레임 정도 줄여도 그렇게 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 구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유럽은 방식이 틀리죠. 우리나라랑 TV 송출 방식이 틀려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5프레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비디오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이유가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 방식은 25프레임이고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데는 30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가 보여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프레임 레이트 그 다음에 미디어 스타트와 엔드라고 나오죠. 시작 지점 00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 저 앞에 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 부분 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레임 그러면 10초 22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초 22프레임이라고 이렇게만 나오게 된다면 얘가 1초에 몇 장이 지나가는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15프레임보다는 더 많이 지금 22프레임이니까 그 이상이라고는 생각하겠지만 30프레임인지 60프레임인지 이런 건 모르겠죠? 그래서 영상에는 항상 이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30프레임짜리다. FPS 그렇죠? FPS 이게 단위가 되겠어요.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프레임수 그래서 이 영상은 30fps다. 1초에 30장 사진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24fps다. 초당 24장이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 영상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영상 길이가 이제 요만치가 나왔는데 좀 짧으네요. 잘 안 보여요. 여기 단위가 작아서 좀 단위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바가 움직임에 따라서 보이는 구역이 틀려지죠? 여기 끝부분을 잡고 쭉 미세요. 그러면 확대가 됩니다. 축소 확대. 그렇죠? 자, 쭉 확대를 시켜놓으면 기준이 뭐가 돼요? 이 움직이는 부분 지금 내가 보는 부분이죠. 이걸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된 부분이 현재 내가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된 부분이 기준이 돼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2초 25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지금 여기는 3초가 됐죠. 3초 여기 보시면 2초 29프레임이죠. 지금 이 영상이 30fps죠. 초당 30장의 사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초 29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면 30프레임이 되죠. 근데 30프레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30프레임은 1초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서 3초 00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9 다음에 10이 되면 한자리에 올라가서 1, 0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초가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편집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플레이 헤드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또는 뭐 여기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 플레이 헤드가 보여주는 것은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의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여기서 한 칸 한 칸이죠? 이게 한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자, 지금 보기가 쉽게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하나에 하나에 사진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플레이 헤드가 지금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진 한 장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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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킨 것은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플레이 헤드는 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쪽 걸 보여주는 걸까요? 어느 걸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왜냐하면 영상은 전부 이 시간 단위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뭘 보여주느냐? 이 플레이 헤드는 지금 위치한 플레이 헤드의 뒤쪽 프레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뒤쪽을 즉 앞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뒤쪽 플레이 헤드 뒤쪽에 보면 파란색 막대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이 막대가 플레이 헤드가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정확히 3초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영상을 쭉 가져가서 3초에 딱 맞췄어요. 그러면 자, 실제 3초지만 내가 보는 부분은 뭐예요? 3초 1프레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플레이 헤드를 제일 처음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갖다 놨어요. 지금은 어때요? 0초 0프레임이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뒤에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0프레임이지만 우리가 보는 곳은 1프레임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밀리니까 내가 플레이 헤드를 여기다 넣더라도 그 다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건 시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운드와 영상하고 뭔가를 맞춘다거나 할 때도 단위가 똑같아야죠. 그래서 끝부분이 잘리면 안 된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맞출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플레이 헤드가 보여주는 부분은 해당 위치의 뒷부분을 보여주는 거다. 시간은 거기까지 끝나는 거지만 보는 거는 하나 뒤에 걸 보여준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퍼센테지라고 나오죠? 그다음 이걸 눌러보시면 Fit 이것은 영상 사이즈 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딱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 하면 원래 영상 사이즈 반 크기로 보여주고 100% 면 원래 사이즈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가 무한정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Fit으로 놓고 보시면서 작업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일 뿐이에요. 실제 영상을 내보낼 때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내보낼 때 또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여기 프로그램 창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참고용으로만 쓰이지 나중에 영상을 저장할 때는 이대로 이 사이즈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 헤드 플레이 헤드라고 했죠. 이걸 움직일 때 여기도 움직이고 이 위쪽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가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여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여기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여기다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클릭 하시고요. 2초로 한번 옮겨 볼까요? 자 그러면 00 콜론 00 콜론 뭐 이렇게 다 찍어야 되나요? 아니죠.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 0 2 외의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2초부터만 쓰면 되죠. 2 그 다음 뒤에 부분은 써줘야 됩니다. 00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알아서 움직여지죠? 자 만약에 3초 6 프레임이다. 그러면 3초 6 프레임 프레임은 30이 기준이니까 그냥 6만 쓰면 안 되고요. 0 6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3초 0 6 프레임 엔터 해당 위치로 가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써주시면 돼요. 2초 23 프레임 똑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 두 개는 연동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운드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볼 때 좀 헷갈려요. 소리가 막 듣기잖아요. 소리가 들리니까 편집할 때 좀 불편하죠. 그럴 때는 사운드를 줄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사운드 부분인데 이게 영상이고요. 아래꺼는 사운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선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영상 아래쪽은 사운드들이 얹히게 돼요. 여러분이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뭐 요새 유행이죠. ASMR 같은 거 그죠? 그런 걸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사운드는 사운드에 넣고 영상은 영상에다 넣는 거죠. 자 한 영상에 사운드와 영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캠코더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하면 사운드도 같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합쳐서 나오게 됩니다. 사운드만 따로 했다. 그러면 사운드만 나오게 되겠죠. MP3 같은 거 배경음악으로 얻는다든지 할 때 편집을 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좀 불편해요. 시끄럽고 그럴 때는 여기는 M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 나오죠. 사운드가 나오지 않고요. 뮤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요거를 플레이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플레이 버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할 때마다 또 마우스로 누르면 귀찮죠. 그래서 단축키를 씁니다. 외우세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나오죠. 거의가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미어가 거의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비슷한 단축키들을 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만 알면 다른 건 아주 쉽게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페이스바 다시 누르면 멈추고 스페이스바 다시 누르면 멈추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만 얹으라는 법은 없죠. 두 개를 얹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얹을 수도 있어요. 영상 일단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임포트에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열기에서 불러드렸어요. 작업 단위는 이미 여기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소스들만 얹히면 되는 거죠. 이거 들고 얹어볼까요.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얹혔네요. 그 다음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정확히 이 중간 부분 즉 확대를 하면 이 영상과 이 영상의 정확히 사이에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확대해 놓으면 모르겠는데 축소가 되면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럴 때는 단축키를 써서 잡습니다. 키보드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레이헤드를 잡고 드래그하면 턱 붙어요. 근처 가면 붙습니다. 확대를 줄여보고요. 그냥 가면 이렇게 지나가지만 쉬프트를 누르면 턱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턱턱 붙는 거 보죠? 그래서 이거 얹혀있는 걸 클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단어들은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기본 상식 같이 되니까 영상을 하실 때 클립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클립과 클립 사이 그런 데를 찾아갈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플레이헤드를 드래그해서 놓으면 턱 그 다음에 끝부분도 턱 붙죠? 처음부터 턱 이런 식으로 이동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립들이 여러 개 얹혀있을 때는 이 잡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돼요. 쉬프트키 꼭 이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